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춘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계셨죠?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구타다가 잠깐 나와서 찍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눌러줘서 구독자 수가 2만명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와서 좀 시간 내서 찍는데 우리가 5천명 이벤트를 한번 했죠 또 1만명 이벤트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5만명 이벤트를 할 거예요 5만명 이벤트 뭘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천가지 만가지성이 있죠 천가지성 만가지성이라 그래요 한 분 한 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시청을 많이 해주신 우리 천가지 만가지성 가진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도, 군도, 읍, 면 또 거기에 외에 또 해외, 일본, 미국, 중국 등등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담내사항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제가 5만명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? 공개 굿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저한테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의 그 성바지를 성씨를 내가 다 적어서 정말 내가 진솔하게 내가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구설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춘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또 어떠한 메리트 있게 또 어떠한 지적하는 부분 많이 지적해 주세요 모자리는 부분은 그러면 제가 또 곤쳐서 갈 거고 또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댓글 있잖아요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5만명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정말 우리 한번 저도 무당으로서 무속이는 그거고 무당으로서 저는 지금이 무당입니다 무당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해 볼 예산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와 나이 먹은 고춘자도 할 수 있다 뭐든지 하면 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정말 멋있게 한번 우리 5만명 이벤트 여러 성바지 각성바지 육성바지 천가지 만가지 성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하게끔 또 제가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힘을 실어 주시면 저는 꼭 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어떠한 계기가 되면 제가 그 시행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믿어내주시죠 어쨌든 말할 줄 아는 3살 후에 3살 후에 4살 5살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한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80이든 90이든 휴대폰을 만질 줄 아시는 분들 영상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다 구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 행사를 하게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 나라에 저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례할 수 있는 거는 그것 밖에 없어요 어떠한 행사를 해서 똑같이 행사를 할 거야 오픈시켜서 똑같이 행사를 해서 내가 차려놓고 그 많은 성시들을 내가 다 붙여놓고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와 주셔도 좋고 그때 내가 5만 명 행사를 한다 할 때 오실 분들은 누구든지 오세요 오시면 제가 인사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모자리는 부분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또 다른 이렇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보다도 고춘자는 말도 잘 못하고 잘 뭐 그렇게 보탤지도 모르고 뺄지도 몰라요 내가 걸어완길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신한테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또 모르는 거를 미리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것만 저는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는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모두 다 2020년도에는 대박 나시고 또 모든 마음봉을 소원하는 거 소원성취하시고 전부 다 이루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5만명 이벤트 자 기대하시라 정말 가겠습니다 고춘자가 정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